새 야구장 입지 변경과 관련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시의원이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사건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해당 시의원을 고발하며 초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철훈 기자입니다. 제42회 창원시의회 본회의장. 시내 지역 한 시의원이 안상수 시장에게 다가가더니 계란 두 개를 집어던집니다. 한 개는 안 시장을 오른팔에 맞았고 또 한 개는 가까스로 안 시장을 비껴나갔습니다. 새 야구장 입지 변경에 항의하기 위한 돌발 행동이었는데 본회의가 중단되고 안 시장은 더 이상 회의장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장 계란 투척 사태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초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치밀하게 준비되고 다수인이 공모한 배후가 의심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인 조사와 수사를 사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시의원을 폭력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본회의장 계란 투척 사태로 수세에 몰린 진해 출신 유원석 의장은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에게는 의회 차원에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나 창원시는 이번 사태의 배후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뜻을 밝혀 두 기관의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KNN 박철훈입니다.